손을 낳고 어떻게 살았는데? 고개를 내가 정말 이걸 혼자 내고 말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주세요 그 정도만 돼도 고마운 자식들이라 생각하세요 아니 사도는 아까부터 도인처럼 뜬그러 이 놈의 화 안아? 이시인외도 다가야 ый야 저 세상 그리고 지 frig Que 감히다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공격하며 부부 아 about Christ Christ 이 는